그런데 이 상황에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멈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담화의 결론은 하야 없다 인 거고요. 끝까지 싸우겠다. 네, 끝까지 싸우겠다 워딩이 있었고요. 그 후에 뭘 했냐면 담화 직후에 국무위회에 올라온 안건 42개를 재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또 후인 국방부 장관을 새로 지명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일단 김영현 장관 면직안 제거하고 나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상황에 사실 어떻게 국방 장관을 누가 쉽사리 맡을 수 있겠습니까? 최병혁 대사가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인물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이고요. 우리가 그 문자 논란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우크라에 파병해가지고 이제 북한군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 문자본에서 논란됐던 인물이 있잖아요. 이분을 또 지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 시점에 이런 거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대통령은 지금 하야는 없다. 탄핵 할 때면 해라. 구속할 때면 해라. 주변에 이런 심경을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구속이 난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도 난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면서 변론 요지서를 내가 직접 쓰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주의했다라는 거죠.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 요지서를 직접 본인이 쓰겠다. 그리고 탄핵, 헌재 가서 탄핵 심판 열리면 내가 직접 나가겠다. 혹시 변호사를 못 구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구했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선언 같아요. 내가 직접 쓰겠다. 내가 강하게 나가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 얘기지. 본인이 변론 요지 써봤자 구글 유튜버 수준의 변론 요지 쓰지 않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한데 변호사들이 저는 담합문도 옆에서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법률적 조언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변론 요지서 직접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장도 다 인용이 될 것 같고요.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사실 공석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국방장관 임명이나 이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의 불비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직무해서 즉시 배제하자. 저희 당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도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선의에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야권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퇴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달 임기가 끝나는 김성환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이후 국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제가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협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가했을 거라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행정권 등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로도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자를 다시 찾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시도에 야권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에 맡긴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했고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다시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임 장관 후보로는 삼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를 다시 지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도 수용했습니다. 또 어제 하야를 거부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에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